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병충해의 피해와 방제,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할게요. 식물을 오래 키우다 보면 병충해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방제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른 식물에게도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투테르디스코스 아이들 중에서 가운데 아이가 맨 처음에 응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오른쪽 식물도 응애가 번지기 시작할 때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제가 조금 늦어져서 왼쪽까지 셋이 모두 응애 피해를 보았습니다. 응애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잘 안보여요. 응애의 종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응애도 있고요. 종에 따라서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에 하얀 반점이 있으면 응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얀 반점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응애가 생긴 입은요. 입이 하얗게 변하면서 입이 마르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제때 방제를 안해서 심하게 번지면 식물이 고소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맨나중에 번져서 아래 입은 모두 괜찮은데요. 이렇게 위쪽에 살짝 하얀 반점들이 많이 생겼지요. 응애를 방지하실 때는 천연의 약도 괜찮고요. 전문약을 사용하면 효과가 빠르고 해충을 빠르게 없앨 수 있겠지요. 천 대일 정도로 희석해서 이렇게 식물의 잎과 줄기와 그리고 몸통까지 모두 뿌려줘야 돼요. 흙도 겉흙까지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저는 응애가 생겼을 때는 분흙을 갈아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흙 속에 사는 아이가 아니라서 깍지 같은 경우는 분흙을 갈아주는 게 좋지만요. 응애는 이렇게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고요. 한 5회 정도 방제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하지 않으면 한 3일만 방제해도 되는데 지금 가운데 식물은 잎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 5회 정도 방제했고요. 나중에 한두 번 더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요. 제가 희석하는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직전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려서요. 이렇게 응애 피해를 봤을 때는요. 그 화분만 방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화분도 같이 한 번씩 스프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응애 피해를 본 잎은 하얀 반점이 있죠. 그리고 방제 후에 새 잎은 이렇게 말끔합니다. 다른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얀 반점이 있고요. 새 잎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요. 하얀 반점이 보이시죠. 이 아이는 맨 나중에 옮아서 위에 잎 몇 개만 응애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연한 반점이 있고요. 위에 아주 작게 난 새 잎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비가 와서 잘 안 보이지요.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키너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입 끝이 누렇게 마르고요. 검은 반점들이 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과습일 경우도 이렇고요. 비료의 과다 또는 병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식물은 제가 지난번에 영양제를 분 위에 올려놓는 걸 찍으면서 좀 많이 올려줬어요. 비료를 걷어낸다고 걷어냈는데 그래도 좀 과다 투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봄에는 장마처럼 5월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 키너툼은 오는 비를 거의 다 맞았어요. 여름에만 좀 피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 끝이 마르고 검은 반점이 생긴 원인에는요. 비료의 과다와 가습 그 두 가지 원인이 모두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 잎들은 모두 나중에 말라서 떨어졌고요. 여기 이렇게 오늘은 초록색으로 그 잎은 떨어지고 새 잎이 나서 이렇게 싱싱해졌어요. 둘 다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회복되었는데요. 비료를 과다하게 주면 왜 이렇게 변하냐면요. 흙에 비료를 주면 흙의 농도가 식물체의 체액보다 농도가 짙어져서 삼투현상에 의해서 식물의 체액이 흙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물체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의 사용은 신중해야 하고요. 넘치면 부족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용량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육하 속 데스메티나인데요. 제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그런데 잎끝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누렇게 번지더라고요. 식물의 잎끝이 이렇게 번지는 원인도 세 가지가 있어요. 과다한 비료와 또 입에 수명이 닳거나 아니면 해에 의한 일소현상에 의해서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는요. 육하가 분갈이를 한 후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입의 수명이 닳아버려서 아마 갈색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해요. 적응하는 사이에 새 잎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누렇게 된 잎을 모두 잘라내었습니다. 만약에 일소현상이라면 저 안에 잎도 다 탔겠지요. 그래서 일소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복한 모습이고요. 현재는요. 잎이 아주 푸르고 멋있지죠. 지금 이 잎이 더 길게 자라서 밑으로 이렇게 쳐져야 더 멋있어집니다. 줄기의 윗부분은 원래 잎이 있던 자리고요. 그래서 잘라낸 흔적도 보이죠. 이렇게 짤막하게 줄기가 있었는데 줄기가 길어지면서 기둥처럼 그러면서 수영도 더 멋있어졌어요. 육화는 가을이 되면 잎이 단풍지면서 더 멋있어집니다. 보랏빛으로 변한 육화의 모습도 나중에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오늘은 비가 온종일 오고 있습니다. 요즘 내리는 비는 식물에게 보약이에요. 그 어떤 비료보다 더 좋고요. 그래서 요즘 비는 한 번씩 맞추시는데요. 아프리카 식물 같은 경우는 모두 맞추시지 마시고 사이사이만 맞추시기 바랍니다. 병충해에 잘 대처하셔서요.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식물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